히브리스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많이 듣게 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 있다면 은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게 되죠 우리는 이전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깊이들을 알아가는 부분들도 있죠 의에 관한 부분이나 생명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듣지만 또 믿음만큼 많이 오해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질문하는 것들이 얼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보통 분들이 안부를 묻는 것들이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세워가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가 많죠 목사님은 항상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요 대답하시는 분들의 대답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 잘하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고 계시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예배 잘 지키면서 예배 더 잘 들여야 되는데 요즘 잘 못하고 있어요 헌금 생활 잘해야 되는데요 뭔가 말씀을 좀 잘 읽어야 되는데요 잘 못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하면 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관한 거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셨다는 것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나를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다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다 예수 그리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건 믿음에 속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소 안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또한 어떻게 살도록 디자인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아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믿음에 속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또한 믿음에 관해서 오해하거나 고민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소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주셨다고요 알 것도 같은데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저도 믿고 싶기는 한데요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이렇게 이제 또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고 느끼는 거라고 오해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고 느껴지는 거라고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뭔가 믿어지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우스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있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 나의 경험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보여지는 감각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오감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주목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감으로 느껴지고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한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영원한 것 주목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말씀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자신을 개시하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러한 은혜와 구원을 이루고 흘려보내는 자야라고 하나님의 자신을 개시하시고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스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이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그 의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된다 복음 안에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오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중에 저희 큰애랑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군학대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군학대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학대장님이 예전에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 그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진지한 대화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요즘은 잘 안 믿어진다 이것도 안 믿어지고 저것도 안 믿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군학대장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어떤 교수님에게서 멘토링을 받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책을 추천해 주더라 너도 한번 읽어봐라 라고는 저희 애한테 책을 권해 주는데 보니까 약간은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기독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용들이 담긴 책을 권해 주더랍니다 그러길래 저희가 군학대장님께 믿음의 계단을 선물해 드리면 좋겠다 해서 믿음의 계단 책을 소포로 보내줬는데 그거 꼭 전달해 드려라 이랬는데 이번 주에 대화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러길래 자기가 그게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곤면에 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곤면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잘했는데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 뭔가 하면 그분은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해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왜냐하면 그는 들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때문이죠 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과 실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와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정보들을 그 내용들을 듣죠? 그 내용에는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신의 믿음이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불신의 믿음이 녹아져 있는 책과 말들을 듣는다고요 들으니까 어떻게요? 의심에서 의심으로 불신에서 불신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 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고 단지 내가 이런 정보를 들을 수도 있죠 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논리,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말들 안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녹아져 있는 거죠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믿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하나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만이 녹아진 하나님의 믿음을 취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우스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독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 때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주신 것들을 내가 알고 취하고 누리는 것은 알므로 자기의 영광과 독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 때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알도록 깨닫도록 발견하고 취하도록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설득되어진 위치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르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어떤 한 것에 대해서 알로에가 좋다 죽염이 좋다 안 그러면 약 알카리스가 좋다 이렇게 한번 설득되어지고 나면 그것의 다른 것들을 잘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설득되어져서 확신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믿음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들음으로 설득되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의심을 내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불신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부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미 이제 그때 나는 믿음을 소유했다 믿음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부분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믿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들을 때 내 영 안에 반드시 반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죠 아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아멘 이런 어떤 반응들이 강하든 적든 우리 영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반응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신 그 영적인 사실들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 이미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취하는 것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면 성녀님을 통해서 더욱더 발견해가고 취하고 알아가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라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라 말씀을 듣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듣고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 난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잘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다른 믿음을 계속 먹고 있는데 다른 것을 계속 먹으면서 다른 세상의 감각적인 정보들을 계속 취하면서 나는 믿음이 왜 안 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앞뒤가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취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여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 저는 마음으로 믿는데요 진짜로 믿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입으로 말해지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그게 돼서 반드시 시인하게 되어 있다 말하여지게 되어 있다 제가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원수 마귀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마귀의 종으로서 그를 주로 섬기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왕국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왕의 통치와 보호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옮겨짐의 역사 여기로부터 자육해되어지고 새로운 왕, 새로운 왕국, 새로운 통치 안으로 옮겨지는 역사는 나의 믿음을 시인할 때 나의 믿음을 선포할 때 나의 믿음을 간증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말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느라 믿었음으로 말하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진 것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들을 보고 취한 것을 말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 그래서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들은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당이라든지 일명 신내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어둠의 역사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경우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시인하려고 그럴 때 이 혀가 굳어져서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믿음과 의지로 뚫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옆에서 어둠을 결박하고 도와드릴 때 훨씬 더 쉽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입을 못 떼도록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입으로 시인할 때 능력이 풀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말해낼 때 빛이 그냥 어둠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우리 입으로부터 비춰지고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마귀는 말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썩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방언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방언을 말하면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맞거나 어둠에 많이 노출됐던 분들은 이제 구원 맞는 거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방언을 말하고자 할 때 막 이렇게 어둠이 방언을 말하지 못하도록 혀를 막고 입술을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 그때 그냥 그 어둠을 대적하고 방언으로 말할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면서 자유케 되고 더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단기 성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단기 성교를 갔는데 귀신의 어떤 역사들이 있는 완전히 귀신 들린 건 아니었고요 이제 무시로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분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늘상 들었던 대로 하던 버릇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의 로라 나가! 나가! 이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나가! 이렇게 말하죠 보통은 물어볼 것도 없는데 항상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현상이 회복되고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주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너 누구야? 언제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상당 부분 맞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귀신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영이죠 거짓의 영이죠 그걸 거짓으로 다 어느 정도 맞는다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주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분이었거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면서 어둠을 결박하고는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케 됐습니다 이것을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일을 떼던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더니 나중에는 너무 자유해졌어요 이제는 시원해졌다고 자유하다고 더 이상 그런 역사가 없다고 그런 제가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런 어떤 공격들이 느껴진다면 그냥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계속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곤면에 드렸습니다 믿음은 말하여지는 거고 말하여질 때 믿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풀어집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 있는데 기복이 심한 분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느껴지는 부분들 경험되어진 부분들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느낌이 완전히 내가 원하는 만큼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느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그냥 계속 느낌과 씨름하는 이거는 불신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느낌과 씨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말하는 것들을 힘들어하거나 말하는 것들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믿음을 담대히 말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신앙에 난 기복이 좀 심한 편이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고백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느낌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나의 경험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다 라고 세워지면 그러면 쉬워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시니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그러니까 도리라고 그러니까 왠지 돌을 닦는 듯한 그런 이론적인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이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헬라우로 호몰로기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동의에서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라고 건면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여동시키는 세상의 많은 정보들과 많은 어떤 감각의 소리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가 세차게 불기 때문에 굳게 붙들라고 그러죠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산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태풍이, 강풍이 그냥 세게 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산 단단히 붙잡아라 이렇게 우산을 그렇게 높이 쳐들면 안 되지 숙이고 밑으로 좀 더 내려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흔히 오감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세상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굳게 잡아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우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가득해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붙잡는 아주 중요한 또한 결과와 또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나의 삶의 경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누리며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나의 울타리는 결국 나의 말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가 보는 것을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끔 동서남북 사방을 넓게 보도록 하시고 난 이후에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에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다른 사람들이 주인님 주인님 아브라함 주인님 할 때 열국의 아버지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속으로는 빈정거리고 웃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 그냥 예전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을 때 그냥 부르기도 편하고 쉬웠는데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이고 아브라함이래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서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그것에 의해서 설득되어지기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거야 비록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실제로 내 몸이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생산력이 없는 거죠 자신의 아내가 늙어서 더 이상 생산력이 없는 거예요 생산하는 일은 씨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냥 부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씨를 생산해낸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인 사라의 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서 씨를 생산해낸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내가 어디까지 달려가고 내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울타리가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느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되어진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만큼 나는 여전히 그 바운드리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바운드리, 그 울타리까지를 우리가 말해내면 나는 앞으로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져갈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낼 것입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것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없는 것, 내 감각으로는 없는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의 느낌과 나의 감각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때 이것이 나의 삶의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고 고백은 하는데요 잘 안 돼요 언제까지 고백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요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받은 것,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았죠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나타날 때까지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계속 내가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죠 이 믿음의 싸움은 어떤 면에서? 레슬링과 비슷합니다 레슬링과 레슬링과 비슷한데요 레슬링이 보면 상대방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판승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레슬링보다는 주지수가 오히려 더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주지수라는 게 우리 천안의 한 형제들도 주지수를 하면서 굉장히 몸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격투기 보면 주지수 선수들이 상당히 재미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상대방을 넘어뜨려가지고는 그냥 눌러가지고는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장악해버리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확 어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항복하라고 항복하라고 항복 안 하겠다고 이러면 너무 강하게 누르고 비틀어놔가지고는 항복 안 하겠다고 그러면 뼈가 뚝 부러지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딱 쪼개서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의 느낌이 세력을 얻도록 하지 않고 아예 이것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한 도시에 나타났던 사건을 사도행정 1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의 말씀이 실제이고 능력이다 이런 것들이 온 도시에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입과 입을 통해서 완전히 편만하게 증거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소리들, 다른 정보들, 다른 의심과 불신의 소리들이 완전히 그냥 삼킴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버린 겁니다 주지수처럼 따지면 그냥 확 눌러가지고는 완전히 억압해버린 거죠 장악해버린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감각이나 나의 느낌들은 계속해서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깨끗이 낳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질병의 흔적조차 없는 시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그러게 아프기를 거절합니다 해봤는데요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그냥 업어 맺혀가지고는 쾅 눌러가지고는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장악하고 세력을 얻을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안과 의심과 합리적인 노력들을 하지만 그럴 때 어떡해요? 어디서부터 돌파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믿음을 담대히 말할 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합니까? 세력을 얻을 때까지 이 의심과 느낌과 불안의 이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때까지 집중해서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생각 가운데서는 간혹 이렇게 의심들이 들 수 있지만 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쉬운 겁니다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승기를 잡았고 승리한 거죠 이제는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상황과 느낌에 끌려가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상황과 느낌이 우리를 늘 이렇게 끌고 다니죠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세 번째로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기본에 있어서 알아야 될 부분으로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행동하는 겁니다 야구부서 2장 14절 그리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 저도 믿는데요? 라고는 행동은 다르게 하고 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실은 자신을 속이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다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이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강해진다 대표적인 예가 10명의 문눅병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해 주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에서 갈 때는 나왔기 때문에 저 깨끗이 나왔어요 이제 점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가는 거였는데 여전히 변한 게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깨끗이 나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도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죠 또한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4장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갔을 때 그곳에 날때부터 다리에 문제가 돼가지고는 걷지 못했던 청년이었는지 어른이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날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질병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졌겠죠 그럴 때 그가 그 복음을 유심히 들으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눈에는 보였던 거죠 아, 말씀이 들어갔고 그가 말씀을 붙들었구나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말하되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아마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청년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일어나라는 거지? 아마 둘이 번 그랬을 수도 있을 테고 무슨 장난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기를 선택한 거죠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케네스에게 목사님에 대한 간증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분도 이제는 혈류병 알린 여인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의 게시가 일어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고쳤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누릴 수 있었다면 나의 믿음으로 내가 치유를 받고 누릴 수 있겠네 라고는 그가 믿음을 확 붙잡고 그 믿음에 반응하기를 선택하죠 네가 고침 받았다면서 네가 믿음을 붙들었다면서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은 계속 오전 시간이 지나도록 누워있지 않아 일어나야지 거기서 16개월 동안 불치병에 누워있었던 이 아이가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매트리스에 걸터 앉았다가 이제는 걸어야지 라고는 발을 내딛을 때 그 표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 개의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고 나는 그게 건강한 자로서 반응할까 라고 발을 내딛을 때 몸이 온전해진 겁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히 나타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당시가 이제 대공황 시기였는데요 대공황 시기였기 때문에 그가 이제 16개월 동안 병상이 누웠다가 몇 개월을 회복하고는 그런데도 일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자기 얘기하기는 어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2년 된 복숭아 나무를 뽑아야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는 복숭아 농장에 자기가 이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갔을 때 그 농장 주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제일 먼저 그만두겠구나 라고 그렇게 허약해 보였답니다 실제로 자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농장으로 그 2년 된 복숭아 나무를 뽑으러 갈 때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육신의 느낌과 소리들을 계속 온몸으로 받으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은 복숭아 농장까지 가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케네스의 목사님께서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시편에 나온 고백들이죠 주님은 내 육체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그 농장까지 가는 동안에 몸이 세임을 얻고 결국은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본인이었다고 그렇게 건장해 보였던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그만뒀는데 자기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도디 오스틴 사모님 그분의 간증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치유받은 줄로 믿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몸의 느낌들은 예전하고 많이 다른 거죠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 애들이 10대 아마 20대 초반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부탁한 거죠 아 이게 엄마가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네가 이 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엄마는 치유받았잖아 그리고 치유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 엄마의 일인데 엄마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때 너무 속상했다고 너무 마음이 상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책에 암에서의 치유라는 책에 이런 믿음의 싸움의 과정들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 속상했는데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난 확신해 확신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말해내는데 행동은 계속 누워있어 행동은 아휴 힘들어 나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온몸으로 여전히 의심과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말해냈다면 그것대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 말씀에 협력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줄 때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죠 느껴져야 되는데 뭔가 성령인께서 강권해서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인식하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그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반응이 아닌 거죠 나의 믿음의 반응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했다면 이미 받은 것입니다 받았고 그 성령님께서 내게 기도 오늘을 주고 계신 거죠 그것을 믿고 내 입술을 떼는 겁니다 내 목과 혀와 턱을 사용해서 이 소리가 흘러나오도록 언어의 통로가 되도록 내 자신의 몸을 내 자신의 입과 혀를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주신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이미 주어진 것을 아는 것이고 믿음은 담대히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의 질병을 다루고 나의 재정을 다루고 나의 문제들을 다루고 내 앞에 놓인 큰 상과 같은 모든 상황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을 알고 믿음을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자리에까지 자라 가야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의 삶이고 그게 영적인 성장의 모습인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를 다루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성장의 아름다운 모습은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피로들을 변화들을 일어나도록 사용하는 어떤 한 통로 중에 하나겠죠 제가 이제 주중에 리더들이랑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리더들이랑 리더의 하는 역할이 뭔가 뭐 이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단순하게 얘기할 때 리더는 말씀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교회의 비전과 기론붐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의 리더의 어떤 역할이죠 말씀을 흘려보내서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실사로 아주 심약한 우울증에 있든지 공황장애에 있든지 아주 고질적인 질병과 불치병에 있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만 하면 그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데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반응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과 느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말씀을 넣어주는데 우리가 더 발전하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생명을 흘려보내야만 됩니다 생명을 흘려보낸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 충만한 상태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이 충만한 상태에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제 지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머리로는 알겠어요 이러면서 판단하고 비판적이고 머리만 커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함께 흘려보내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만지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냥 혼자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기록물을 함께 흘려보낼 때 그의 삶의 돌파와 변화들은 더 빨리 더 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갈라디아스 2장 20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그것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러나 난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또 다른 번역본에는 그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과정을 밟으실 때 믿음이 필요했고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믿음의 기본을 계속 다지고 이 믿음에 강건해지고 믿음에 세워져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넣어주는 일에 사용하고 생명을 흘려보는 일에 사용하고 그리고는 교회의 비전과 이 기론붐을 흘려보내서 돌파가 일어난 일에 믿음을 사용하고 중복이도 기도하는 것도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간증되어지는 이런 일들로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말해집니다 나는 다음 대의 말하는 자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음 대의 행동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협력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믿음을 사용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내게 그 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드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세워갈 것이고 나의 믿음을 당대히 말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의 경계를 정한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상황과 느낌이 주도하며 장악하며 끌고 다니는 삶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다스리고 주도한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담대히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내 안에 믿음이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 바로 이 믿음의 온전함이 믿음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곳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나만을 위해 나의 삶을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아지도록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사용할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 말씀을 넣어주는 일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그리고 함께 교회와 함께 전진하는 일에 나의 믿음을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에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돕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이시오 지혜의 영이시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르치시며 나를 이 믿음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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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